지영이야? 오빠 그런데 너무 예뻐? 이건 연애 시기가 미래로 완전 다른 스타일로 왔나보다 급 진전된 기분이었어요 애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여자의 모습으로 온 거야 정말 놀랐죠 100일 축하해 오빠든 먹는데 안 추웠어? 응 안 추웠어 사는 게 좀 부족하지? 더 준비할 거야 그냥 먹었는데 남자 눈에 저렇게 보이는 거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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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르르르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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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좀 새롭다 별로야? 아니 그냥 매력이 좀 지나쳐 누구야? 누구야? 누구 있어? 집 집 어? 끊어버렸어? 왜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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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렇게 자세를 다 잡고 눈을 감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랑 어파는 가자 데려다 줄게 늦게 가면 혼나잖아 가자 싫어 어?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나 오늘 집에 안 갈래